오늘은 보내 신고를 한 날이에요 깜짝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지요 입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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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과 식사 national 입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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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모양 입술 Mul 수 아니 이거랑 세트야 귀걸이야 귀걸이야 예쁘다 마음에 드셔 썰어주세요 가을릭 스테이크 미디움 잘라가면서 먹자 잘라가면서 먹자 하늘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요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